우리나라의 축구 발전이 대단히 급속히 발전되었고 양팀 선수들이 전술체계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. 지난 시기보다 축구에서 많은 경기 운영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걸 보고됩니다. 오늘 특히 월미도하고 매양산 경기에서 보면 예상외로 월미도팀이 높은 정신력과 경기 조직과 결합해서 아주 많은 인상을 줬습니다. 우리 현재 팀들이 모니팀이 세고 약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품치수려한 모란봉이 와서 축구 경기한 걸 보니까 정말 최근에 우리 전국적으로 온 나라가 체육율풍으로 들끓는 때 우리 선수들이 축구 기술이 훨씬 높아진 게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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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